제니시스 브랜드의 독창성을 완성하는 쿼드램프는 슬림한 LED 렌즈와 상하로 구분된 4개의 조형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니시스 고유의 웅장한 크레스트 그린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후면부에도 쿼드램프가 자리하고 있으며 과도한 장식 없이 조형만으로 GV-80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웅장한 뒷모습은 제네시스의 첫 SUV로서 당당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대형 SUV에서 보기 힘든 다이나믹한 사이드 프로파일은 완벽한 비례감을 보여줍니다. 22인치 휠과 타이어를 적용하여 안정된 비례를 완성했고 대담하고 웅장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GV-80은 고객의 취향에 맞추어 외장 컬러, 실내 색상, 소재뿐만 아니라 옵션 패키지까지 필요한 사양만 선택하여 차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품격 있는 디자인과 하이테크한 기술이 어우러진 실내는 SUV에 걸맞게 상향된 시트 포지션과 컬러, 나파 가죽의 소재감이 어우러져 한 차원 높은 감성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백의 미를 강조한 수평형 레이아웃의 크래쉬 패드는 슬립형 에어벤트와 어우러져 제네시스만의 철학을 반영한 공간을 완성합니다. 리얼 우드 소재를 적용한 도어 트림은 와이드한 공간감을 극대화합니다. 다양한 첨단 기능을 제공하는 14.5인치의 대형 터치 패널은 인체 공학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담고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은 리얼 글리스 소재 안에 G매트릭스 패턴과 무드 등이 어우러져 보석 같은 느낌을 부여합니다. 공조 시스템은 터치 패널을 통해 쉽고 직관적인 사용성을 보여줍니다. 품격 있는 독창적 디지털 GV-18은 제네시스만의 컴포트하고 균형감 있는 주행 감성과 보다 강력해진 엔진 성능을 통해 우아하고 역동적인 프리미엄 SUV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GV-18은 강하지만 가벼운 차체를 위해 후드와 도어, 테일 게이트 등을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였고 새로운 엔진이 빠른 응답성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여의 있는 동력 성능을 제공합니다. 안전한 차체는 새롭게 설계된 플랫폼과 확대 적용된 파스탬핑 강판에서 시작됩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SUV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안락한 승차감을 보장합니다. GV-18은 오프로드 주행 성능 또한 뛰어납니다.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을 통해 노면 소음을 상쇄하여 비포장 도로와 고속도로에서도 정숙한 실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터레인 모드에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까지 추가하여 모래, 진흙, 눈이 덮인 도로 등 처음만 아는 낯선 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50cm의 도하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GV-18은 당신에게 어떤 길이든 게이치 GV-18은 주행 환경을 스스로 분석하고 위험 감지 시 능동적인 운전자 보조를 통해 최고의 안전성과 주행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은 전방에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까지 감지합니다. 차선 내 보행자가 있을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향을 보조하여 위험한 상황을 최소화 시켜줍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에도 GV-18은 다가오는 대항차를 감지하여 사고를 방지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평소 운전자의 차간 거리, 가속성, 반응성을 학습해서 운전자의 습관대로 자동 설정해주는 기능까지 갖추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 시 충돌이 예상될 경우 제동 보조를 통해 사고를 방지합니다. 좁은 자리에 주차하거나 짐을 내릴 때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도 GV-18를 주차하거나 출차시킬 수 있습니다. GV-18는 앞좌석 센터 에어백을 포함한 총 10개의 에어백이 적용되었고 후방 출차시 접근하는 물체를 감지하여 제동 보조를 통해 사고를 방지합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고속도로 진입로와 출입로에서도 작동합니다. 고속도로 진입 시와 출입 시 차량 감속을 통해 안전을 확보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 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설정된 속도로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하도록 보조해줍니다. 또한 방향 제시 등 조작만으로 차로 변경을 보조합니다. 전방 주시 경고 기능은 실내 카메라로 주행 중 운전자의 시선 방향, 눈감음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경고를 해줍니다. 평행 주차 출차 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도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출차 시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V8는 혁신적인 공조 시스템과 첨단 편의 기능으로 쾌적하고 즐거운 공간에 프리미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18개의 스피커로 구성된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은 탑승자 모두에게 최적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간접 송풍으로 실내 구석구석의 온도를 맞춰주는 공조 시스템은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유지해줍니다. 뒷좌석 전동식 사이드 커튼은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탑승자의 프라이버시도 지켜줍니다. GV-80의 에르고 모션 시트는 허리꾼 아니라 시트백 쿠션부에도 공기 주머니를 장착하여 다양한 스트레칭 모드를 제공합니다. GV-80의 후석은 전동으로 틸팅, 리클라이닝, 슬라이딩이 모두 가능하며 운전석에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터치 버튼으로 2열 시트를 릴렉스 자세로 자동 조절하는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진흥형 헤드램프 시스템은 대항차나 선행차의 불빛 인식을 통해 LED 램프를 부분 소등하여 상대방의 눈부심 방지와 밝은 전방 시야를 동시에 보장해줍니다. GV-80의 공기청정 시스템은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하고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 항상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줍니다. 제네시스 GV-80는 인공지능 연동 신기술과 커네티드카 기술을 이용한 최적의 임포테인먼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GV-80는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과 더 연결된 생활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주변 상황을 살펼 수 있고 스마트키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주유소 등에서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조수석 창문 열어줘와 같은 음성을 인식하여 반응하기도 하고 목적지 입력을 위해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에 쓴 글자를 정확하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12.3인치 3D 클러스터는 주행 모드별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전방 주행 화면과 결합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주행 중 혼동을 최소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길 안내를 도와줍니다. 네온 뷰 내비게이션은 좀 더 세련된 맵 화면을 제공합니다. GV-8는 집과도 연결됩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GV-8에서 집의 조명이나 냉난방기 등을 미리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